권시암 기억나? 생각보다 괜찮은 애다? 모용하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잘생겼고 멋있어 너 그렇게 타고 나서 동정 여화로 사는 건 인류에 대한 배반이야? 그건 남자가 뭔데? 연애 안 하면 죽냐? 이 정도면 우리 운명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네가 걱정돼서 온 거라고 대박사건 응태이가 드디어 좋아하는 남자가 난 심쿵한 거 틀렸을까? 어떻게 나를 싫어해 신경 좀 쓸 것이다